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왁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왁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24를 누리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중매해서 돕는 베필로 그리고 영적 파트너로 짝을 지어주셨고 이들의 가정을 바로 지상의 천국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단이 알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묻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지어주신 저 여자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책임을 정가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은 너는 왜 그걸 먹었냐고 하와는요 저 강교한 동물 뱀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화살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철저하게 나중심 그리고 자기 기중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결국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트린 이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무너트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가정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동학대 정의 양부모 사건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또 청소년 탈선 그리고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와 불황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일가족 전체가 자살하고 또 카드 빚 독촉에 시달려 가지고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겉으로 보면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지금의 모든 가정들은 풍랑 만난 파스나는 배처럼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결국 교회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먼저 공격하는 거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마지막 보류인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원리스입니다 하와를 이 아담의 갈비대에서 하나님이 취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 갈비대는 신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심장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갈비대입니다 갈비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와 남편은 한 몸 하나 원리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워진 자녀 후대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원리스를 이룰 수 있을까요? 5월 달에는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오늘은 참 공교롭게도 부부의 날 등등 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또 주말에 식당을 가보니까 거의 가정별로, 가족별로 또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하는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모임과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도 오고 가고 5월 달에는 지출이 굉장히 많으시죠? 돈 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행사, 이벤트, 선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달이 5월 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가정위기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원리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 이 원리스라는 것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시작은 바로 복음의 눈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코너에 몰리면요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된다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의 기준과 잣대로 가족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정제하고 판단하고 부딪힘과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다른 사람, 타인들은 굉장히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대하고 말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들은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적인 말을 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대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족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 기준과 내 잣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준과 내 잣대는 거의 대부분 종교입니다 거의 율법이에요 아니면 윤리, 도덕, 내 이익, 내 목표 그게 주로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잣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자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고 서로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만날 때마다 가슴 찌르는 상처의 말들을 내뱉고 만나고 돌아갈 때는 늘 마음의 상처와 원망을 품고 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참 같은 가족인데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은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만나서 서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강단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싸우고 다투고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뭐 그런 걸 막 서로 붙고 싸워야 되는데 한쪽 입에서 이제 강단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서로 굉장히 이상해하면서도 싸울 일이 사라지는 거죠 입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입에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얘기하는데 거기 놓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충만하게 차고 넘치지 않으면 사람 보는 눈 또 사건 보는 눈 문제와 일을 보고 대하는 자세는 결국 창세기 3장이라는 예트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본질 바로 본연의 모습이죠 그러면 가정도 결국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집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도 결국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본질과 근본을 놓쳐버린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집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따라가는 창세기 3장의 집입니까? 언약과 기도를 놓쳐버린 가정과 교회는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 이 서미스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이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중량 근본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누림과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열국의 압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왜 평생을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는 동네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 자기를 열국의 압이니 열국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이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믿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는 곳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체성을 놓친 거죠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확실하게 언약을 주셨죠 근데도 야굽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형 애서에게서부터 뭔가를 빼앗으려고 아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보장받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평생을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파수꾼은 24를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24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성 전체를 살리고 지키는 것처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받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과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그 현실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을 놓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거의 300년 이상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맨 처음에 거의 몇 달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사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예배를 못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거의 영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근데 3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흑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끊어졌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기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더 앞서는 거죠 그 결과 300년 이상 죄와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에는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새로운 정복과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단의 비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근본을 회복했을 때 이방 국가를 완전히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속이는 자, 야곱 그러니까 야곱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이기는 자입니다 그 뜻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12지파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나를 세우셨는지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함부로 불신앙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언약 붙잡은 이 시대의 서밋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체성에 맞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보통 노예로 끌려가면 언제 이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언제 좀 편하게 살까 그런 말씀을 붙잡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국에 보내셨고 나를 왜 이 보디발 집에 보내셨는지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는 그 시대 애국 전체 2, 3, 7을 살릴 언약을 거기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맞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정체성에 맞는 전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회복입니다 파수꾼의 특징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성벽이 필요합니다 또 높은 곳에 서서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루, 성벽 위에 지은 지붕, 높은 꼭대기에 서야만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벽, 성루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성벽에 있지 않으면 만약에 파수꾼이 성루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에게 성벽과 성루는 뭐냐면 바로 영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가정과 교회 이 두 곳의 본질과 근본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인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리고 지속할 수 있는 기도를 24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과연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컨텐츠를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으면 대부분 기도가 중은부원하거나 아니면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육신적인 기도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거 다 모아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요 한 5분, 10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통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요 뒷구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기도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막상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힘 빠져버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나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처질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해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또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물론 맞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만 이걸 마치 종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는요 천주교 신자 기도 불교 신자가 더 지극정성입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 내놓은 걸 보니까요 어머님이 남미 호랭교 신자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 아주 어린 아들이 100%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어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어머님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남미 호랭교로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그 체험이 평생 아무리 딸들이 교회에 복음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기도는요 일반 종교 기도보다는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기도의 내용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언약이 먼저 제대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말씀 듣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부딪혀올 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사실은 그게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 말씀 듣는 자체가 어쩌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너무 막 기도하려고 머무름치지 마시고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불신함과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냐면요 24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는 몇 번은 기도할 수 있어도 24는 되지 못합니다 도자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만 24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메시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청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주로 육적 세계를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막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 이제 디데이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태신자 품고 어떻게든 인도해야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사람을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육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 그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머무림쳐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성을 돌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먼저 싸웠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바꾸니까 육적 세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도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언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천사와 천군이 움직입니다 일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게 영적 세계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왜 하나님이 링컨을 쓰셨겠습니까? 백악관실을 기도실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자 우리 뭐 업을 다 놔두고 무조건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자 그 말이 아니죠 뭐가 주고 뭐가 부냐는 거죠 주와 부를 정확히 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6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파수꾼이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늘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을 원수들에게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버는 것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서 버는데 그 돈이요 늘 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예배도 대충 하고 모임도 대충 하고 일만 해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애써 번 돈을 오늘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터져가지고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어떤 문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문제 사건 해결한다고 수습한다고 그 몇 년 동안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아무리 벌어도 다 새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다 실패했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세상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양식과 포도주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 6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추수한 자 거둔 자 누굽니까? 영적 파수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또 중요한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회복해서 5월 중요한 시간표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현장과 업을 위해서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셔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